소원 바로 나오지 않나요? 돈 많이 벌기 뱃살 빠지기 놀러가기 반면이지 않냐? 코인 떡상하기 아이돌리그에 나온 기분을 노래로 알고 싶다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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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리스 짜릿한 슈가하 어떻게 하지? 바닐라 도와주셔도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이러진다 이러이러진다 보디츠 슈가하 다가세요. 우리 여기서 가기. 유정 씨. 지금 기분 노래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지금 기분이요? 울지 마, 바보야. 램프 요정 지니에게 바라는 세 가지의 소원을 알고 싶다. 많죠? 열 가지도 말했어. 아프지 않게. 나한테 제일 이해 못했어 언니 3개의 소원이다 어떻게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나 봐요 행복하게 모두들 건강하게 나영이가 키가 크게 라이섬이 잘 되게 건강하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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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키 크고 싶고 라이섬이 잘 됐으면 좋겠고 민트 초코 사주세요 5초 남았습니다 5초 5초 4 1 1 미안해 미안해 쉽습니다 주연씨께서 시간이 많이 끓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소원 바로 나오지 않나요? 돈 많이 벌기 뱃살 빠지기 그렇죠 놀러가기 네 저도 뭐 반면이전요 코인 떡상하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라이섬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소원이 없죠 네 네 네 네 네 만들어 네 네 ר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